폴리머 클레이로 딸기 키위 합체 돌연변이 파츠 토핑 케인 미니어처 만들기 나는 현재 딸기와 키위를 밥줄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채널의 구독자라면 딸기와 키위의 단면 정도는 눈 감고도 그릴 것이다 2주일 전 한 시청자분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왔다 딸기와 키위의 합본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이었다 처음엔 영상을 하나로 묶어달라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딸기와 키위가 합쳐진 돌연변이 과일을 만들어달라는 거였다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후원을 해주셨기에 몸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역시 나는 자본주의가 낳은 딸기다 이게 바로 내가 만들 돌연변이의 계획안이다 딸기 모양을 기본으로 잡고 키위에 씨 있는 줄을 섞어봤다 그럼 만들러 가보자 우선 반투명 클레이를 섞은 빨간색 클레이를 얇게 편다 반죽기가 없으면 이렇게 밀대를 사용해 펴면 된다 나는 반죽기가 있는데 왜 이럴까 키위 만들기 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무엇을 만드는지 알 것이다 이건 바로 수박을 닮은 떼 타올이다 떼를 밀다 피가 나도 티가 안 나는 장점이 있다 연두색과 흰색 클레이로 그라데이션을 만들었다 이 돌연변이 과일의 과육을 키위처럼 표현할 것이기 때문이다 역시 그라데이션은 반죽기가 빠르다 반죽기야 고마워 이렇게 주작으로 배추맛 껌을 만들고 왔다리 갔다리 기법으로 겹쳐 쌓는다 이 방식은 딸기를 만들 때 적용했었다 초록색 그라데이션 클레이가 바깥쪽 과육이 되고 분홍색 그라데이션 클레이는 안쪽 과육이 될 것이다 배추잎을 4장으로 나눠서 치즈를 올리고 떼 타올 올리고 다시 치즈 올리고 다시 배추잎을 덮어서 쌈을 싼다 밖으로 삐져나온 부분은 잘라서 볶음밥에 넣어 맛있게 먹지는 않는다 두 쌈을 나란히 붙여서 빈틈을 채워 사각형을 만들었다 사각형이 늘릴 때 모양을 유지하기 쉽기 때문이다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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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꽁다리 모양이 뭉개지는 건 막을 수 없었다 뭉개진 꽁다리를 적게 남겨야 고수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언제쯤 고수가 될 수 있을까 자 없이 불공평하게 8개로 나눈다 이건 마치 레드 키위의 단면을 닮았다 먹어본 적은 없지만 단면을 알고 있는 과일이 점점 늘고 있다 키위를 닮은 클레이를 딸기 모양처럼 만든다 중앙에 아까 준비한 분홍 그라데이션 총알을 넣는다 그러나 왠지 벌레를 만날 것 같아서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다 효과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다 메로 맛 껌을 도르도르 돌돌 돌돌 한 번 감는다 고추장 맛 껌으로도 한 번 감는다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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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위라고 부르기엔 매우 히키위하고 그렇다고 딸기라고 부르기에는 근거가 딸린다 그래서 나는 이걸 히키 딸리기로 부르기로 했다 히키위 딸리기 이렇게 밑부분을 약간 둥글게 만들면 이렇게 약간 둥글게 된다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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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키위의 존재감이 작긴 하다 바깥 클레이를 봉합해서 완전체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도트봉으로 히키위 딸리기를 괴롭힌다 그런데 왜 내가 괴로워지는 걸까 꽃받침을 만드는데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클레이로 꽃받침 몰드를 만들었다 경화된 몰드에 클레이를 찍어서 꽃받침 모양을 쉽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꽃받침은 빡침이 되었다 달고나 게임을 하는 456번의 심정을 알 것 같다 그러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몰드를 긁어내던 도구로 이렇게 조금씩 떼어붙이니 꽃받침이 만들어진다 와... 이리저리 방황하다 보면 결국 답을 찾게 되나보다 방황하자 요즘은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오븐 대신 히팅툴로 굽는다 오븐아 잘 지내고 있니 아름답다 아름답다 반투명 클레이의 조명발은 언제나 통한다 완전체를 자르면 어떤 단면이 나올까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숲에서 호랑이와 고양이가 사이좋게 놀고 있었다 호랑이 등에 탄 고양이가 우정이 변치 않기로 약속하자고 했고 호랑이는 발바닥 도장을 찍어 각서를 썼다 이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 한 시청자분의 요청으로 촉발된 히키위 딸이기의 탄생 어쩌면 딸기와 키위는 전생의 절친 사이가 아니었을까 아니었겠지 이렇게 과일 합쳐 만들기가 앞으로 고정 콘텐츠가 될 것 같은 밥줄이 또 생겨서 예쁜 슈트롯 땡큐이 베리 머치 레기 슈트롯 땡큐이 베리 머치 슈트롯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슈트롯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